한국내저스포츠진흥의 주체로 영월의 마취피추에 모였습니다. 23.0월 개천비행 여러가지 스포츠를 지원합니다. 낚시 드론 패러글라이딩 한국내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한국내저스포츠진흥회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스포츠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내저스포츠진흥회가 노력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구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